출근 시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중 추돌 사고를 낸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정말 대단합니다. 조금 전에 만취했다고 전해드렸죠. 여기에 마약류 양성 반응도 나왔고, 전날에는 뺑소니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선을 변경하던 SUV 차량 한 대가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해 차량 차체가 1초 동안 오른쪽으로 들립니다. 지난 3일 오전 8시 반쯤 서울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3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사중 추돌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가니시아 검사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35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가로질러 골목으로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은 이렇게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는데요. 넘어진 오토바이가 앞에 서 있던 행인을 덮쳤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는데, 하루 만에 또다시 사고를 내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불구석 입건하고, A씨가 뺑소니 당시에도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